가수 하수진 씨 무대입니다. 박수 맞으세요. 박수 맞으세요. 오케이. 박수 맞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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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수진 씨. 들어가지 마시고. 나는 평생 소원이 항상 미인 옆에 서 보는 게 소원인데. 오늘 소원을 풀었어요 이렇게. 반갑습니다. 이쁘죠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성함도 이쁘고. 수진 씨. 얼굴도. 하수진 씨. 너무 예뻐요. 성함도 이쁘고. 얼굴도 이쁘시고. 하여튼 우리 하수진 씨 무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. 우리 하수진 씨에게도 앞으로. 앞으로 활동에 있어서 무궁하게 발전하는 의미로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. 격려의 박수 힘차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 행복하시고요. 하수진 씨. 근데 제가 하나 내가 우리 하수진 씨를 보면서 특징 하나 하나 내가 찾아냈어요. 어 그래요? 양희님 씨를 한 번 서보세요. 네네. 양희님 씨를 서면 이렇게 서 있잖아. 근데 우리 하수진 씨는. 이렇게. 다리를 이렇게. 이게 무슨 미스코리아 대회 출신인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독특한 걸 봤거든. 그래서 우리 음향 감독님 오디오 감독님 허 감독님. 이 분에 맞는 워킹을 좀 한 번 미스코리아 워킹을 좀 보고 싶으니까. 음악 하나. 뚠뚠뚠뚜 이거 한 번 좀 타봐줘요. 자 오케이. 박수. 아이고. 아이고. 그거 갖고 안돼. 한 번 더 해봐. 저쪽도 한 번 더 가봐. 자 섹시하게 시작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넘어지겠다. 한 번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이고 형기증 났다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야. 박수 보내주세요. 예. 아유. 예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